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무궁화 910이었습니다. 324번 탈락. 병신 걸렸네. 방금 웃은 소리예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야, 너 탈락이야. 병신아. 개쇼하지 말고 일어나. 개쇼하지 말고 일어나. 개쇼하지 말고 일어나. 왜 이렇게 말했지? blast that away! acept things being done. as expected at all times left the same tim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